세례자 요한의 설교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끓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파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계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진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